아랫동네 분 내려왔었잖아. 우리 아랫동네 분하고 윗동네 분하고 중간에서 만났잖아요.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? 아시죠? 그 윗동네에서 우리 아랫동네로 잠깐 마시러 오신 분이에요. 거기 이제 이 경계선 풀리면 또 이렇게 우회로 올라가실 분인데 저 열심히 생활하고 계세요. 아침까지 근무를 하시고 축하 공연하신다고 부랴부랴 오셨습니다. 아 탈북미인 아주 이북 가수입니다. 노래는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윗동네 분들이 목청이 높아요. 목소리가 꽤꼬리 같은 발성이 좀 우리 남한 분들하고 발성이 좀 다릅니다. 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첫 곡을 특별한 곡 저 윗동네의 히트송이죠? 반갑습니다. 보내드린다고 합니다. 자 우리 한재승님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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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요 여러분 현재 television 이 영해 방향이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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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요요 형제요요 청당구 성폭 잡아봅시다 소고기만 보면 뜨거우니 동길같이 말도 멀지 않네 호호요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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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라 수고하셨어요